에이, 빙덜 How do you say? Wow, you're so hot in Korean 이야, 뜨거우세요 Oh, that sounds good I'll remember that one 응? 왜? 무슨 일이야? 누가 내 엉덩이 만진 것 같았어 어머어머어머, 어떤 미친놈이 그랬어? 모르겠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처음이 아니야 몇 분 전에도 누가 그랬어 뭐?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? 같은 사람 아니야? 모르겠어 두 번 다 느낌이 비슷하긴 했어 어머어머어머, 진짜 미친 변태놈이네 정신 바짝 차리자 또 와서 그럴지도 몰라 또 와서 그러면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야 네? 뜨거우세요 뜨거우세요 네? 나 엉덩이에 열이 많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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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